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왔다 맛있는 동밥에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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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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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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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먹기는 싫어 그래서 붙여봤잖아 빰빰뚜아 멀리서 널 보았을때 다른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싶은 짧은 인사 하여간 하는 마음에 흙은 드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끝에 끝에 없게 손 흙은 다름없는 사람 다가가 내 얼굴은 입소로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뛰어버린 날 잊은 것 같아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 있어본다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갈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둘이 될 수 있었던거야 멀리서 널 보았을때 다른길로 갈까 멀리서 널 보았을때 널 보고싶은 널 보았을때 다시 한번 줄게 다시 한번 줄게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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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어이치 그대여 언제까지 곁에 두고 파는 나의 마음을 흔들고 백두시에 만나요 부라버컨 둘이서 만나요 부라버컨 너는 나의 사랑아 이뚜이요 엘바카르일라 폴 이뚜이요 브라니스도 고객들의 입맛과 취향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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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